안녕하세요. 센텔리안 24 모델 김하늘입니다. 피부에 대한 고민은 저도 해요. 미백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. 그 중에서 제일 신경 쓰는 건 아무래도 피부톤이에요. 피부톤이 좋아야 전체적으로 맑고 예뻐 보이거든요.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으면 절대 놓지 못하죠. 마데카 크림도 믿고 쓰고 있지만 이 엠텔리안 24 모델 김하늘입니다. 이 엠플은 좀 더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마하고 턱 그리고 광대 부분은 신경 써서 바르고 전체적으로 감싸듯이 마무리하면서 바르는 것 같아요. 쫀쫀하고 묵직한 제형의 진한 엠플이지만 피부에 싹 스며들고 촉촉함만 남아요. 엠플 한 병을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발랐거든요.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눈으로 보이더라고요. 많은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